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이름만 불러도 가슴 뭉클해지는 단어 가족 우리 가족이 회사를 찾아온다면 그때 그 시절 가족 초청 행사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추억행 급행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그때 그 시절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소풍 날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아빠 회사에 가는 날인데요 행사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지금이야 놀거리 즐길 거리가 많지만 그때 그 시절 아빠 회사 초청 행사 날은 아이들에겐 최고의 축제였습니다 저 때는 저렇게 복닥복닥 붙어 있을 수 있었는데 저 때가 참 그립네요 빼놓을 수 없는 순서가 있죠 바로 장기자랑 아 그렇죠 춤 솜씨가 장난이 아닌데요 저 때는 막춤 개다리춤 이런 게 정말 인기였잖아요 우와 다리 찢기에 브레이크 댄스까지 보통이 아니네요 이 친구들이 지금 나이가 아마 마흔 살쯤 됐겠어요 됐겠네요 우리 어머니들도 춤하면 빠질 수 없겠죠 부끄러움도 잠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봅니다 나는 개똥벌레 이번엔 아버지의 도전 아이 매달고 오래 버티기 아빠들의 자존심이 걸린 게임입니다 허리가 끊어진 한이 있어도 절대 무너질 수 없다 와 아이를 매달고 춤까지 추십니다 아빠들의 찐 사랑이 느껴지네요 그때 그 시절은 축하 공연도 남달랐는데요 완전 욕이 대행진이네요 우리 아이들도 넙을 놓고 바라봅니다 오늘 그림 일기는 이걸로 적어야겠어요 아빠 회사에서 보낸 특별한 하루 아이들에겐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버스가 모여듭니다 바로 사원 부모님들을 태운 버스인데요 훌륭하게 키운 자녀들이 다니는 회사에 초청을 받아서 오신 거래요 표정에서부터 뿌듯함이 느껴지네요 임직원분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공장 변화기에 나섰습니다 자녀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을 둘러보는 부모님의 얼굴에 망감이 교차합니다 공장 규모에 많이 놀라셨나 봐요 현재 자녀 근로자로 큰 욕구시고요 참 이 대한민국의 사업을 제일 일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 우리 아버님의 자부심이 대단하시네요 네 참 좋고 어마어마하네 아이고 우리 어머님은 조금 울컥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오셨으니 잘 대접해야겠죠 호텔 뷔페를 통째로 빌려서 큰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